음.. 말이 많은 LA 아이언클레드 선택하여라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일반 몹을 보면서 카드를 많이 보는게 좋고 압축을 좀 노리려면은 불이랑 물음표 위주로 가는게 좋고 일반적인 플레이를 하려면은 일반 몹을 잡는게 낫죠 엘리트를 잡는게 아무래도 골드도 주고 유물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웬만하면은 엘리트를 잡는 루트가 좋죠 여기 불 4개도 있으니까 카드가 잘 나오면은 불을 4개를 보고 카드가 잘 안나오면은 엘리트 엘리트 요쪽 길로 엘리트 3마리 잡는 길으로 가겠습니다 전투하다가 뭐 체력 작아지면 요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백골드를 획득합니다 희귀 무색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뭘 골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4번은 아이언클레드한테는 되게 별론 것 같거든요 기본 유물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4번은 제외하고 어차피 지금 상점을 빨리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백골드보다는 카드 보상이나 희귀 무색 카드 보상이 좋을 것 같거든요 희귀 무색은 신성이나 희귀는 저거 탐욕의 손 이게 굉장히 좋아요 한번 먹어볼까 안나왔죠? 탈바꿈은 좀 안좋은 카드고 비밀기술이나 미레이지 정도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아이언클레드는 근데 아이언클레드는 근데 저거 전투의 함성 쓰면 미레이지잖아 그러면은 비밀기술이나 하자 이러면은 되게 안좋게 나왔죠 처음 보상 위압 무장해제 완벽한 타격 그래서 완벽한 타격을 넣는 것도 좋겠지만 완벽한 타격 덱은 저 완벽한 타격 한 장만 바라보고 짜야되니까 이게 이게 운이 좋으면 센 덱이 나오긴 한데 왠만해서는 좀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보스가 연타 공격을 하는 보스이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제일 좋은 픽인 것 같아요 약화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에 좋은 픽이 될 수 있고 지금 위압을 넣어도 3코스트 되게 마나 커브 생각했을 때 위압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보스전하는데 있어서 무장해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은 거의 다 차있으니까 최대 체력을 먹을게요 체력이 많이 깎였으면 바나나 먹는 것도 괜찮고 저주 하나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합니다 저게 상황을 타긴 하지만 비추천 아 길쌌 격돌 이도류 유영갑옷 공격카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돌이 나온거는 굉장히 안좋고 격돌도 이제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의 쓰지 않는 시기 중 당장 눈앞에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카드가 안나온거는 되게 재수가 없네요 카드를 계속 걸러봤자 좋은 결과도 안나올거 같으니까 유령갑옷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좋아하는 카드인데 육악보다는 흘려보내기지 요거 그냥 엘리트 전투한다고 생각하고 피 깎고 먹으면 괜찮긴한데 가끔 피 다 깎여서 기분 나쁨 파열 분노 연소 카드 진짜 안좋게 나오네요 연소로 전체 딜을 챙기든가 분노를 넣는게 맞아 보이고요 파열은 원래 그다지 좋은 카드도 아닌데다가 지금 자기 체력을 깎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노 아니면 연소를 넣으면 되겠는데 보스가 이제 장기전을 봐야되는 보스고 분노가 보스전에서 되게 안좋은 픽일 것 같기 때문에 연소호를 쓰겠습니다 강타나 연소호를 강호하면 될 것 같고 보충이나 나올 것 같으면 연소호를 강호하는게 좋을거고 라가블린이나 귀족그렘린이 나올 것 같으면 강타강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강타강호를 하겠습니다 포션이 있어서 지금 엘리트 전투가 두렵진 않네요 강타강호가 나올 것 같고 강타강호가 나올 것 같고 강타강호가 나올 것 같고 오예 신난다 강타강호가 나올 것 같고 부입하게 제물 지금 당장 제물이 좋은픽은 아닌데 게임 길게 봤을 때 재물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겠지만 게임을 길게 봤을 때 재물을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이 안 떴으면 폰멜 타격을 넣었을 것 같아요 훌륭한 공격 카드라서 광란은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쓰레기예요 쥐이 복수전에서 좋을 것 같은 무장해질을 방어하겠습니다 뿔도 있고 얘네들 충분히 잡을 만하죠 공격 consistоров 보컬하심 소리를 지켜주세요 시랫고 소리를 지켜주세요 소리를 잘해주고 시작할 수 있는 소리가 분노박치기 혈안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거지만 보스전 대비를 충분히 해야되고 지금 이 세가지 픽을 봤을때 보스전에서 가장 유용한건 박치기일거 같네요 유령갑옷을 두번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방어돌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병 분배란 칼날 경도 쓸만한 공격카드가 계속 안나오는데 뭐 어째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쓸만한 공격카드 대학살 뭐 이런거 대학살 폰멜타격 화형 퍼퍼컷 몽둥이질 이런것들 감시병은 지금 소멸카드가 없기때문에 거르고 싶구요 소멸카드가 있어도 그렇게 쓰기 쉬운 카드도 아냐 보스전 생각했을때 보스전 생각했을때 경로를 짚는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할것 같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박치기 강타가 좋아요 아니면 강타박치기가 좋아요 강타박치기요 부메랑칼날 꼴랑구댐인거 생각하면은 경로를 짚는게 나아보이는데 보스전도 생각했을때요 근데 부칼이랑 발화랑 연계되는것도 좋을것 같거든요 고민이 좀 되네요 지금 딜카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메랑칼날까지 걸러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 부메랑칼날을 짚고 발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까지 해줄게요 연소까지 쓰고 크렘린 뿔 같고 연소까지 쓰고 수비카드 올려서 그렘린 뿔로 뽑아서 수비카드 올려서 킬가가 아니었을까 아니었겠지 포션 벨트 굉장히 좋은 유물입니다 체련의 축복 진화 몸풀기 전투장비 지금 댁에 있는 부메랑칼날이랑 까치쓰게 몸풀기를 짚는 것도 괜찮을거 같고 이번 보스전투에서는 수비를 해야될 경우가 많은데 전투장비를 짚고 재물전투장비를 통해서 댁에 있는 기본카드들을 강화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것 가네요 2막 3막 길게 생각했을 때 진화를 넣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없으세요 전투장비 강화해서 보스전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재물전투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는 강화를 안해도 충분히 쓰기 좋은 카드라서 연소 써야되냐 빨아드냐 일단 포션 다 빨겠습니다 별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유령가봇이 홀라당 타버렸쇼 별로 안좋아하는 카드입니다 흘려보내기가 짱이니까 그런줄 아십쇼 아 나 죽은 것 같아 드로우 꼬라지마 타이밍 좋아요 저도 긴밀 스포츠 뱅 독특 스포츠 타버린 와아 아아 개같은 갠 아 나 개 짜증나 진짜 엔지 없다 계속 갑니다 어쩌라고 야 야야 오늘 강의 출쟁 했냐 휴 카드 한장을 제거하거나 복수부터 봅시다 뭐 유하해요 안 끊어진다고 엔지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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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에서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흠 보스 뭐였냐 육강령은 아이언클레드한테 굉장히 힘든 보스입니다 흠 흠 흠 디펙트에 번개구치나 흠 사일런트에 독처럼 오랫동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개 아이언클레드한테는 거의 없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와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카드 파밍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거는 두장 변화인데 덱파워도 크게 오르고 압축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타격 두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수비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언클래드는 기본 카드에 강타도 있어서 공격 카드가 딱히 모자라지도 않고 수비같은 경우에 기사회생으로 태우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격을 두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포옹이랑 현류가 나왔네요 어둠의 포옹은 지금 굉장히 쓸모없는 저주 카드가 나온거고 현류는 바로 강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류는 진짜 잘 나왔어요 난 포카타격까지 나왔네요 난 포카타격까지 나왔네요 난 포카타격까지 나왔네요 아까도 이렇게 딜카드가 좀 잘 나왔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한데 몇째라구요 빠르게 데미지를 누적할 수 있는 공격 카드는 꼭 1막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2막 3막 4막 충분히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꼭 집도록 합시다 정말 운 좋게 짜여진 압축댁에서는 공격 카드들 대부분이 필요가 없지만 뭐 언제나 그런 덱만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많이 주는 공격 카드가 있다면 집어 가도록 합시다 유령과 보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로 안좋아하는 카드라서 저는 그냥 거르겠습니다 빨리 현류를 강화해야 좀 덜 맛을 산다 상점은 돈이 꼴랑 120원이라서 안갑니다 유물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둠의 포옹이 있고 기사회생이 제일 좋은 픽일 것 같네요 마침 난폭한 타격도 있어서 시너지 볼 수 있고 어둠의 포옹 난폭한 타격 진화 기사회생 요런 식으로 빌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언 클레드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현류 강화를 하는게 길게 봤을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류를 강화하고 엘리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도면 공격 카드 파밍이 꽤 잘돼 있기도 하고 물음표를 봐도 될 것 같아요 키를 고를 때 덱이 어느정도 세졌다 생각하면 물음표를 가서 체력을 아끼고 엘리트 전투를 하고 덱에 아직 카드가 많이 필요하다면 웬만해선 일반 전투를 하면서 덱에 필요한 카드들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이 뭐 그 뭐 이유가 대체 뭐가 궁금한데요 아이 뭐 하면 안돼 아이 그 그만 좀 물어봐 아니 그 뭐 아니 님들은 게임 게임 뭐 아 게임한테 뭐 이유가 필요한가 아 뭐 오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 뭐 뭐가 뭐가 그리 궁금해 아니 아이 뭐 누가 반했어요 내가 언제 반했어 오락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파괴의 악마의 영상 화염 장병 뭐요 궁금할 수도 있지 왜 뭐라 그래요 그 질문 좀 할 수도 있지 사람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방금 와서 궁금할 수도 있지 악마의 영상이랑 화염 장병이랑 둘 다 지금 육각령 상대할 때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꼭 먹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악마의 영상이 그렇게 좋은 카드라고는 생각이 안되거든요 이건 진짜 극약 서방이지 이 카드가 있으면 뒷심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덱의 뒷심이 달려서 죽는 그런 허탈한 경우는 없어지는 반면에 이 무겁고 느린 3코스트 카드가 들어감으로써 전투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악마의 영상 때문에 데미지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드도 아니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밟화가 좋은 화염 장병이 이제 육각령이 여러 대를 때리기 때문에 좋은 픽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마침 수비 카드도 없던 참에 잘 됐습니다 현류도 강화했고 음 강타 어둠의 포옹 난폭한 타격 정도를 강화할 만할 것 같아요 어둠의 포옹은 지금 이 코스트면은 거의 쓸 수가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빠르게 강화를 줘서 기사 회색이랑 같이 사용을 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앞에 엘리트 전투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난타나 강타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둠의 포옹 지금 강화해봤자 별 도움도 안 들게 뻔한데 난폭한 타격을 강화해서 엘리트 전에 조금이라도 체력을 더 아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4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4개 다 하며 성대결조로 전투요 체력 적은 거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얀 짐승 석상 몸풀기 화염 장벽 파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공격 카드가 아닌 카드들을 많이 집으면 많이 집을수록 전투 템포가 느려지고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 템포가 안 느려지는 흘려보내기가 사기 카드인 거고 지금 이 카드들 넣으면 이런 공격 카드들이 늦어지고 그만큼 턴을 더 보고 피해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안 넣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카드를 넣었고 혈류가 맨 밑장에 있었다던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은 맞았겠죠 전투 장비 유령 갑옷 이중타격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중타격을 쓰는 것도 고려는 해볼 만한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강령이 님드리고 게임 아님 황보석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강령을 잡기가 힘든 캐릭터가 아이언클레드인데 계속해서 시너지 카드도 안 나오고 힘 카드도 안 나오고 이중타격을 짚는다고 상황이 이렇게 많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좀 이러다가 세번째 테이크 들어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크렘 림뿔 운발 게임이라 어쩔 수 없어 라가 불리는 새 턴의 시간을 주는 몹이죠 덱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파워 카드 같은 거 다 사용한 다음에 때리는 게 좋죠 지금은 강타 연료가 잡혔을 때 깨우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저는 강타 연료가 잡혔어요 아이언클레드 영어 전탑이 나를 공략하는게 아니라 어서오세요 병속의 번개 스킬포션 제물 아까도 처음에 죽었을때도 제물이 도움이 안됐죠 제물이 워낙에 좋은 카드라서 못거리겠는데 솔직히 안집는게 맞을수도있어 그때 집을거임 아까 죽었을때 제물도 안좋은 역할 톡톡해서 카드를 뽑습니다 효과들이 좀 이게 왠만해서는 후반용 옵션이랑 근데 후반에 필요하다고해서 초반에 거르는게 그렇게 또 좋은 판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초중후반 다좋은 흘려보내기가 갓카드인것 헐 신청드린 투머치 토커 컨텐츠 리마스터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브소소님 보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육강령 잡아야되는데 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차라리 차라리 강탈을 강화하고 취약을 계속 남겨둔 상태에서 육강령을 넘기고 싶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여기서 자고 엘리트 잡는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카드 보상 나온걸 보니까 육강령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공격 카드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과제요 몰라요 난타 현류 강타 그리고 기사여생으로 상태 이상을 제거하는 식으로 전투를 할건데 타격이 지금 필요가 없죠 안돼 안돼 절대적인 힘 재물도 있고 기사여생도 있고 절대적인 힘이 육강령 잡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준다고는 안했다 응 안줘 나쁜놈 타격이요 타격은 원수입니다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흘려보내기 부메랑 칼날 이중타격 흘 그 카드 이중타격 어차피 기사여생이 다 태울거라서 스킬 카드 너나마나임 와 하악 다 무쇠 포션에서 좋은 카드가 나오기를 미뤄보겠습니다 신성이라던가 신성이라던가 육강령 잡을만할 것 같은데 아 신성없다 탈바꿈이 제일 낫지 않을까 영코스트 카드를 넣은 다음에 어둠의 포옹을 사용하고 기사의 생으로 드로우를 보면서 영코스트 공격카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우샛 오우 댐 이거 게임 아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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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코스트 카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코스트 카드를 들고 가면 사용하기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무모한 돌진을 들고 가서 덱파워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나 더 먹자. 이중타격 흘려보내기 싸신 이중타격은 완벽한 타격이랑 같이 볼 수 있고 흘려보내기는 어느 덱에서나 훌륭하고 사신은 나중에 힘카드를 먹었을 때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멀집든 플레이어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공격 카드들이 이 코스고 훌륭한 수비 카드인 흘려보내기를 를 넣고 가겠습니다. 저기서는 뭘 집었어도 상관이 없지 싶어요. 싶어요. 여기서도 흘려보내기 또는 분노를 집으면 될 것 같아요. PNMP도 충분히 쓸만하겠지만 옆에 있는 카드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PNMP 같은 경우엔 영코스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드로우를 많이 보는 덱에서 굉장히 강력한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제 덱은 두꺼운 덱이 될 것 같고 PNMP를 활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분노 또는 흘려보내기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초기 같은 전투에서도 분노 같은 카드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전투에서 분노가 넘는 아기를 뱉는 프랑스로 원타 지금 18댐 아닌가 해시계 해시계 나오면 아이언클래드는 흘려보내기 폰멜 타격만 있으면 게임 떠뜨릴 수 있는데 이제와서 카드 지우면 얼마나 지울 수 있을지 그냥 pp는 아까 봤었고 몸풀기는 강화가 안되있으면 집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투체면 같은 카드가 있으면 고려할 만한데 암튼 강화 안된 몸풀기는 안좋은 카드 같아요 밸류가 너무 낮아 흘려보내기가 이미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끈기는 고려 대상도 아니네요 불보면서 엘리트 잡고 유물 스노우보호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이 제일 많이 오르는 그냥 대학살 강화를 할게요 대학살 강화를 할게요 아카베코 연타 공격 카드랑 잘 맞는 요물입니다 아 또 불안한데 파워 카드 안주냐 아 넘길게요 지금 육강령사께 딜 올려야 되는데 카드 이렇게 넣을 것 같았으면 아까 피해는 피 넣는게 맞았나 싶기도 한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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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 난폭한 타격 소용돌이 격돌 개인적으로 소용돌이는 음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좀 안좋아하는 카드에요 타격보다 약해 아 아 아 볼 수 있겠네요 아 아 아 이거 육각령 못 잡을 것 같은데 또 재도전 각인가 아 서순 아 F 아이고 1방 넘기기 개 힘드네 육강령 좀 나오지 마라 드디어 2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덱 상황을 봤을 때 도움되는 카드는 하나도 없네요 절대적인 힘을 거르고 싶은 건 지금 몸통 방치기도 있고 대학살이 2코스트 28데미지인데 절대적인 힘 쓰고 28데미지 뽑으려면 수비를 5번도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걸으으으으으으으 싶어요. 코스트 유볼 음... 다 별론데 강화 카드도 꽤 많고 하니까 행융한 망치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스트 이렇게 많은데 3코덱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덱에 파워 카드 한 장도 없는 상황에서 부서진 왕관 짚는 것도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왕관 짚고 덱 줄여서 흘려보내기 본멸 타격 무한덱 완성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은 들긴 한데 행융한 망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덱에서 약한 부분이 광역 공격이 없어요. 그리고 타격 수비가 나머지 카드들보다 많아요. 덱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에스터는 카드 제거를 보고 하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카드를 추가해도 행융한 망치 때문에 강화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덱을 제거해서 강화된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덱 방융을 가져가도록 가져가도록 아이씨 지금 강화 카드 못 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화된 카드가 나온 건 너무 좋고요. 약화를 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클로스 라인이 나온 것도 너무 좋고 이 코스트에 16방어도 얻을 수 있는 화염 장벽과 몸통 박치기를 같이 쓰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가능만 하다면 둘 다 들고 가고 싶을 정도인데 뭐 하나만 골라야 되죠. 수비 카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대 화염 장벽을 넣어둘거 가겠습니다. 클로스 라인도 진짜 들고 가고 싶은데 애머프리키 운발 아니야 이거 뭐 코멘트 할 거 있나 안거나 줘 아싸 이겼다 예 예 허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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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어 차모 나갔다 강화 카드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거르고 쉽네요 꼭 필요한 카드가 아니면 파워 카드 정도면 집겠지만 이 코스트 차모 가 쓰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무감각 드롭킥 아직 파워 카드가 하나도 없죠 꼭 파워 카드가 있어야 이기는 건 아니지만 덱이 조금 더 강해지려면 일단 타격 타격 지우고 이기하자 덱이 더 강해지기 위해선 파워 카드를 넣는 편이 아무래도 쉽고 그런 의미에서 무감각을 들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세일도 한다 유물까지 사서 덱 파워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잡기 엘리트 잡을 정도로 강력한 덱은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엘리트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이고 포션 하나 사가면 정말 든든할 것 같기 때문에 포션을 사고 엘리트 두 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력도 불재력이고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꾸준히 유물을 획득해서 강해지는게 어떻게 보면은 슬더스에서 제일 어 딜 쏘네 제일 정석적인 성장 방법이죠 요것들을 왜 거르는지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쓰레기라서 구리니까 옆에 공격카드를 보면은 핵망치라서 강화도 안되고 제가 지금 대학살 무부한 돌진 몸통 박치기 강타 같은 카드들로 충분히 전투를 이길 수 있는데 더 약한 카드를 넣는건 큰 도움이 안되겠죠 그리고 파워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잔혹성을 넣고 PNMP 같은 카드를 통해서 파열과 PNMP 같은 카드로 백빌딩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흘려보내기랑 화염장벽으로 방어도를 올리고 몸통 박치기로 마무리를 하는 플랜이 꽤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다른 쪽으로 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텅스텐으로 막아집니다 얘네들 때문에 포션을 사왔기 때문에 포션을 여기서 쓰겠습니다 저 빨간 친구가 공격력이 제일 세고 취약을 걸어요 웬만하면 저 친구를 먼저 처리하는게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본인댁이 굉장히 얇고 부상에 취약하다면 중간에 있는 관리자를 처치하는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잡도록 합시다 아 이렇게 쉽게 잡으면 체력 체력 아깝잖아 낡은 동전 난관 극복 충격파를 강화를 못해서 집기가 좀 그러네요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난관 극복은 강화가 돼 있어서 꼭 좀 들고 가고 싶긴 한데 지금 되게 진화가 없는 상태라서 솔직히 넣으면은 엄청 말릴 것 같거든요 이거 먹고 안 먹고 는 진짜 좀 승부수라서 뭐가 맞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기 상점이 두개가 있고 방금 동전을 먹었어서 여기로 가려던 거를 이쪽 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난관 극복과 연계될 만한 카드를 좀 찾아볼게요 뭐야 내 600원 1듬 첫 턴에 곰을 처리하는게 중요한데 이게 안됐네 승선 낮아서 별로 깎이지도 하네 어 진화 아이씨 설명이 필요해 난관은 진화 됐죠? 근데 강화 못함 강화 못함 아이씨 강화 못함 강화 못함 강화 못함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난관 극복은 진화가 있으면 정말 좋죠 이런 카드는 뽑을 카드 더미에 넣기 때문에 진화보다 일찍 나오면 쓰기가 껄끄러운 반면에 난관 극복은 핸드에 왔다가 버린 카드 더미에 가기 때문에 진화랑 거의 확실하게 연계가 가능하죠 사기조합입니다 결국에 몸통 박치기에 힘을 싣는 덱이 될거기 때문에 타격들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둠의 포옹은 굳이 수비도 다 빠졌네 다 빠졌네 이럴때 광역공격 카드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아 뭐야 드루고자 같애 강화된 카드 웬만하면 들고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무감각을 하나 더 들고 가고 일단 태양계 모형으로 기사 회생이나 재물이나 이런 카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치기 파괴 몽둥이 질 지금 몸통 박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언클레드 공격 카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하고 강화가 안 돼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음 음 몸통 박치기를 하나 더 넣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지금 댁으로는 지금 댁으로는 보스 옆에 나온 애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광폭화를 넣을까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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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악마의 형상을 넣던가 샤워 잠시 끝나고 좋았다 음 한번 해서 예 lantern 오 공격 카드들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몸통 박치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감각이랑 순수를 활용해서 방어도에 보탬을 줄게요 공격 카드들 아 이거 둘 다 필요한데 이제 기사회생을 통해서 높은 방어도를 얻고 몸통 박치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택이 만들어졌죠 몸통 박치기 이외의 카드들이 잘 지워줄 수 있게 지워줄 수 있게 지워줄 수 있게 기사의 행으로 태울 수 없는 공격 카드를 선수로 태우고 싶었는데 기사의 행으로 태울 수 없는 공격 카드를 타락 무적 자녹성 타락도 무적도 둘다 충분히 넣을 가치가 있네요 어째서 타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몹이 뒤지면 수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면이 비주행이며 저의 누군가에서만 담긴 카드를 독특한 면을 음료할 필요가 없죠 무적도 타락도 둘다 고려할 만한데 타락 무감각으로 빠르게 방어도를 올린 다음에 몸통 박치기로 전투를 끝낼 수 있을거고 대개 수많은 파워카드들을 사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무적을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진화 난관 극복 무감각 이사효생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굳이 타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댁이면 벨벳 조커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몸통 박치기 강워도 안된거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벨벳 조커가 손해가 되려면 어둠의 포옹이 뜨거나 요런 전투 최면이 뜨거나 요런 카드들이 뜨면은 조커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댁에서 벨벳 조커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코스트 모자라단 말이야 강워도 못하는데 물음표랑 엘리트나 보겠습니다 차단 말이야 2 2 파괴는 초코스텍을 두개 먹기 때문에 안쓰겠습니다 불타는 조약으로 타격제거하는것도 좋을것 같은데 강화가 안되있어서 꺼려지네요 그래도 무감각이 두장이나 있기때문에 손해보일것 같진 않아요 무감각이 없었으면 안나왔을것 같아요 진화도 강화가 안되있고 그렇게 막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하는만큼 해봅시다 estely 트럭 결혼 스테이 펜 얼음 강화 안된 카드는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맙시다 덱도 얇은 상태고 행융한 망치때문에 강화도 못하기때문에 다 쓰레기임 그냥 쓰레기임 선택지 3개 다 쓰레기임 희귀 우물을 먹도록 알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드루 수준 개화 개화 할만했죠 개화 아까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카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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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타락 고민했던 게 타락은 암튼 했으면 되니까 타락은 이렇게 안 구했을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물인 줄 알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중 시계 면 회중 시계 면 끝났지. 전투 채면 회중 시계 있는데 저게 필요할까? 아니 뭐 넣으면 더 좋긴 하겠지. 세중 시계 면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수행.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하, 수행 시계 면은 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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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의 가수는 어? 아 심장은 잘 모르겠고 에델파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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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무장해제 심장전에서 무장해제 정말 좋은 카드죠 기회가 되면 꼭 들고 가도록 합시다 열쇠 열쇠요 검색하십쇼 구글에서 검색하십쇼 아 복수에 왜 안했지 서술한 이야기 읍서 그런거 달랑가져가지고 고구대 지겠는데 도망86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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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사이 사이안 이겼네 아닌가 아니참아 아 초커제 쟤 초커 된다 초커 똥대기구만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자기 앞에 있는 몹을 잡을 수 있는 덱을 짜는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몸통 박치기가 아니었을까 고맙습니다